최후 방어선 사수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이병화 주노루의 대사를 지내셨던 분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평소에 이렇게 시국하고 선거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자주 하시는 이 배진영님 필력도 아주 뛰어나신 분입니다. 배진영님께서 나라 걱정하는 그런 글을 기고를 했네요. 핵심 메시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할 때 그 탄핵이 가져올 수 있는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고 대단할 것인지를 많은 국민들이 놓친 것 같은데 그건 참 잘못된 일이 아니냐. 똑같은 일로 미구나 고구나 이번 총선에서 만일에 대표를 하게 되면 그 후폭풍이 얼마나 크겠느냐. 윤 대통령은 안전하겠냐 탄핵당하지 않겠냐 그러니 좀 섭섭한 점이 있더라도 힘을 모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기고를 하셨네요. 여기 보시면 아주 글을 잘 쓰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박 전 대통령만 외과 수술적 타격으로 권자에서 끌어내리면 대한민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다시 정상적인 헌정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그는 틀림없이 대한민국의 이념적 내전 상황에 대해 무식한 자였을 것이다. 맞는 이야기죠.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권력을 지었을 때 문재인 정권은 촛불 행명을 내쉬어 가지고 모든 것을 밀어붙였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년 집권 100년 집권을 호원장담했다. 그리고 선거를 완전히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정권이 등장을 한 겁니다. 윤 정권이 출범하자 하마터면 나라가 망할 뻔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 윤 대통령과 거의 척건들은 그들이 상대한 세력이 어떤 세력인지를 잊어버리고 인연을 허송했다. 이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해야 될 일이지 국민들이 여러분들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들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가까지는 여러분들 인도하거나 끌어갈 수는 있었지만 물을 마실 거냐 안 마실 거냐는 대통령 자신이 결정하는 일이었죠. 대통령에게 없어도 하고 호소도 했지만 그냥 본인이 마이웨이로 가신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좌파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망각한 철없는 환상이었다. 일부 사람들이 여론이 좀 호전될 때 이번은 좀 다르다고 생각한 것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기울어진 운동장 차원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선거판이 기울어진 거죠. 그래서 글을 쓰신 분도 선거판이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그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나라가 좀 작용화됐다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좌경화 그의 밑바당에는 선거를 좌경해야 된 것은 바로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판이 이름 기울어진 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은 상당히 안 하시는 겁니다. 이종습 황상무권으로 선동이 시작되자 선거판은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말았다. 벌써부터 4년 전보다 더 상황이 안 좋다는 죽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 예견된 결과지 않습니까 다 예상된 결과였고 혼전상태의 여론을 조성하다가 한 달 전등도지름부터 슬슬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다가 특정 이벤트를 여러분들 기획하거나 특정 이벤트의 발생 전으로 해가지고 여론을 확 뒤집었다가 그 결과에 맞는 선거 결과를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 그게 역대 선거에서 대부분 실행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반복되어 온 것 그걸 누구든지 알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깊은 사람들은 그거를 알면서도 누가 일을 안 했습니까 국민들이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아무 일도 안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건 본인이 자초한 거지 국민들이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오늘 안타까운 마음에 배진영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물론 해야겠죠. 이번에 좌파 세력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면 그들이 점잖게 의외민주주의를 하면서 다음 대선까지 기다려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야당 및 그 동조 세력의 대표 후보들 가운데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다수당의 힘을 믿고 탄핵 후 대달을 다시 시도할 것입니다. 벌써부터 박지원 등은 탄핵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안 되더라도 최소한 윤 정권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보는 후에 다음 대선의 승리를 모셔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2017년 문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이 대통령 자리를 그냥 주어갈 수 있을 겁니다. 뭐 본의 예상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막강한 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할 의지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뭘 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 나서겠습니까 보호하려고 나선다 하더라도 보호해 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이 자초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이번 정권을 잡으면 이번에는 정말 대한민국은 절단 날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걸 제도화하는 자유가 삭제되고 사람 중심이 전면에 등장하는 새로운 헌법이 제정될 겁니다. 본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겁니다. 다만 배진영 님의 아주 뛰어난 그런 통찰력의 하나 부족한 부분은 저는 훨씬 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보는 겁니다. 왜? 그들이 권력을 정당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을 다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2년 동안 허송세울로 보냈고 국힘이나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모두 다 그 문제를 덩안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 이러면 뻔히 가는 거지 않습니까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일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파는 그걸 막을 수 있을까 아마 어려울 것이다 김재중 노무현 시절에 싸웠던 우파는 이제 80대 노인이 되었고 그 시절 20대 30대였던 청년 우파들은 싸움에 지치고 문재인 정권 시절 적폐청산의 트라우마와 우파 정권의 홀대 때문에 냉소적이 되어버린 5060대의 생활인이 되어버렸다. 한국인들이 많이 변한 겁니다. 지금 저 세대 이 사람들은 저항하는 정신을 갖고 있고 저항하는 기억을 갖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본인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거고 도움이 안 되면 좋지 않은 겁니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저항하거나 이런 일은 한국인들에게 일어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렇지 않았다 우리 한국인들은 그런 저항정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한국인 자신이 다 변해버린 겁니다. 지금 선거 공정성을 여러분들 부러짓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가고 나면 그 다음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 문제가 규명될지 안 될지는 저는 반반 정도로 보는 겁니다.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배진영 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완전히 그냥 장악당한 사회가 한다. 동의하죠 저도. 사회가 이런 많이 그냥 좌편향이 된 겁니다. 그렇게 가면 죽는 길인데 제가 볼 때는 죽는 길이거든요. 모두가 뭡니까? 열린 사령에 달려가는데 배가 불러가서 여러분들 역주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하시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선거를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장악하는 데 성공했고 그 심각한 문제를 윤 대통령이 항구하고 은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대한민국의 진로나 상방이라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들 크게 결정이 돼 버린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